무섭다. 아 참았다 참았다. 밑으로 놔야 돼. 그 엉덩이 엉덩이야. 어 잠깐만. 어. 또 떨어지면 죽어요. 잠깐만. 내려가 내려가. 다 따라와. 오셨어. 아 복사활동. 아 복사활동. 해설 시절이다. 지금 썸네일 제작자분만 왕따시키고 편집되지 두 분하고 하는건가. 네네. 봐봐 달롱빈님 목소리 정상이야 지금. 아니. 달롱빈님 정상인 척 하지 마세요. 네오 정상인거 같은데. 아 지금 도일님 좀 아파요 여러분.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 도일님 아파가지고. 아 나 업데이트 안했구나. 근데 사람들 달롱빈님 그런걸요? 어. 처음이니 목소리. 아 달롱빈님 목소리 처음 들으시겠구나. 달롱빈님 술 먹었어요 혹시? 아니요 저 일한다고 안마셨어요. 아 진짜요? 아 다행이네요. 두 명은 감당하기 힘들거라 생각했거든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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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제까지 할려고 갑자기 여기까지 합률을. 아니요 저 한 판 하고 다시 영상 체크하러 가려고요 뭐라고요 아 저 제가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이유가 가족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또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네 링보영 얼마나 일을 시키면 게임도 한 판 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링보영 얼마나 일을 시키면 게임도 한 판 밖에 못 하시 아니야 당근 당근 진짜 아니야 방근 방근 아니야 진짜 힘드신 거 아니죠 벌써? 저요? 어 셋을 원래 방종각 잡을 시간인데 직원분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한 판만 하겠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미봉님도 한 판 하고 가시는 건가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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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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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오케이 아 여러분 참고하실 게 제가 진짜 배린이에요 아 여러분 달롱미닌은 배그를 많이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당근 그냥 웃기 자고 하는 거예요 고거 인정 아 나 뉴스 기사까지 나올 줄 몰랐어 아 덕분에 영상각 나왔잖아요 아 기자님한테 감사하죠 조회야 뭐 일단 조회수 10만 예상합니다 저는 그 정도면 네 네 이쪽으로 아니 근데 이게 방향이 이쪽인데 네 이쪽인데 그러면 어 이 말 좀 작거든요 의외로 네 아 나 닭가산도 못 펴는데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공짜 하지마 그럴 때 남아보고 따라와 저번에 사실 저번에 저 방송원 키우고 같이 깨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처럼 따로 온대 아 잠시만 나 여기까지밖에 안 가시는데 응 좀 뛰어야겠는데 나 일단 저희 말고 또 더 있거든요 네 좀 위로 땡기고 있으니까 좀 최대한가 보 네 화면밖에 안 보여줬네 네 맞아요 민보님 쪽에 있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나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안 들키게 가야지 아예 일로 가면 안 돼 쟤 무슨 총무가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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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명 더 내리는데 어디 어디에 내렸어요 삼백 삼백 낙하선 내려가고 있네 아 어 뭐야 우와 이거 큰일 났는데 쟤 뭐야 이거 지금 많이 꼬였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차 있어요 차 차 있다고요? 네 안 돼 위디방방 위디방방 안 돼 사라 사라줘 싫어 위에 사람이 있거든요 응 사라줘 무섭다 차 왔다 차 갔다 밑으로 나는데 그 엉덩이 엉덩이야 저 엉덩이 잠깐만 그것도 떨어지면 죽어요 이거 잠깐만 아 아 아 아 잠깐만 내려가 내려가 잘 따라와요 잠깐만 오셨어 어 옆으로 오던데요 핀이 닳았죠 빨리 닳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제가 음주운전 안되요 뒤로가세요 오우 아이씨 잠깐만 여기있어 어딨어 아 이렇게 아 미쳤냐 총벌려 총벌려 총월드 벌려 위에서 볼거에요 살려주세요 기다려 옥상 내려놨 아 위에서 올텐데 아아 졸잔데 이거 망했네 잠깐만요 한 번 믿기합시다 믿기합시다 미봉님 타요 취봉 1탄도 생강으로 보고 취봉 2탄도 취봉 2탄도 생강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분쌈 취봉 아잠깐만 여기있어 어잠깐만 죽을텐데 안맞네 달려온다 왼쪽 왼쪽 온다 온다 어깨네 나이스인데 미웅을 다시 살릴께요 이 미웅을 가서 빨리 파는게에요 지금 네에 타고 바로 차야되요 우리 위에서 올거야 지금 친구는요?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다 먹어 빨리 진짜 다 진심 다 먹었어요 그냥 다 다 다 뛰어 뛰어 빨리 타고 야 갈래 이건 걸리면 죽옵 흐으으ingu 앞에 사람! 앞에 사람! 폼티는 보이죠 저기 어디 어디? 잠시만 잠시만 아 위로 봐야되는데? 계속 죽여 죽여 어디 어디 아 지나서 사람 여기 있었어 내가 그냥 위로 땡길게요 여기가서 일단 파일로 탑시다 멀어도 아 일로 오면 안되잖아 와 이거 지나가면서 한탕 찰만큼 다 죽는다 이거 차 바꾸자 우리 미봉이 끌고 와요 미봉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랑님 많았던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엘군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분 음주음주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이종이에요 이종 아 사무엘군님 정말 감사 정말 감사 지금 2모습은 아니 뭐해 이 varya줌마야 아님 세번째 기절이에요 아빠 아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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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λά 아파 추가죽아 Frazier 어석기 에이씨? 아니 이거 조지상이야! 아니 이거 조지상이야! 이거 블루얼 이거 망했어!